딸로서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내겐 너무 특별한 나의 어머니. 우리 배현정 선생님의 딸의 이야기. 딸로서의 이야기 첫 번째.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쭉 모시고 사셨다는데 왜 그리워하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살면서 너에게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 어린 시절이에요. 저는 엄마하고의 추억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난리통에 저를 낳으시고. 전쟁 중이에요. 한국 전쟁 중이에요. 이제 막 피난들을 가고 한쪽에서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20살에 수집을 가셨대요. 갔는데 여주에 배가 유명했대요. 배꽃이 피어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자기네 할머니니까 우리 증주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했는데 배꽃이 너무 이쁘게 폈는데 옥색 한복을 입고 잘생긴 남자가 있길래 거기 가서 아저씨 나 저 배꽃 토성이면 따주면 안 돼요? 그게 남편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 그러고는 결혼하고 첫날밤 치르고 뭐 시집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배 속에 이제 태어났어. 생겼어. 생겼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폭격이 뿅뿅 나려고 막 소리가 나는데 쑥떡을 해와라. 그러니까 절구에다가 쑥을 막 이렇게 찢다가 평 이런 소리가 나면 뛰어들어가고. 아니 전쟁 중에 쑥떡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왜 그랬어요.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길로 밤에 야반도주로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시집살이가 켜켜이 쌓이다 보니. 시집살이도 있고 전쟁도 무섭고. 그래갖고 이제 친정에서 절을 난 거예요. 아 그럼 아빠를.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친정에서 애기를 낳으니까 이제 뭐 났대? 이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 다 시켜서. 딸났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집하고는 두 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가가 없어요. 그러면 외가에서 자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 삼촌 우리 엄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장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돈벌이를 나가신 거예요. 식구가 또 하나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로. 타지로. 그때는 김포예요. 그런데 김포가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저희는 서울 살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 돈을 버니까 나는 엄마를 못 봐요.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가 저는 엄만인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10살까지 키우다가 돌아가셨어요. 86세. 증조할머니이시니까. 증조할머니가 그때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몰랐는데 1년에 한 번 어떤 아줌마가 와. 이쁜 아줌마가. 그러면 엄마라고 하려는 거죠. 낯선데도.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우리 엄마한테 시골엄마.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엄마 엄마 하면서 서울 엄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일사진 돌사진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엄마하고의 추억도 없고. 그냥 증조할머니하고의 10살까지 추억. 그게 그냥 어릴 때 나의 엄마처럼 살았던 기억이고 추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부잣집에서 사랑받고 잘 자란 외동딸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 구봉선생님이 옛날에 부르셨어요. 정말 증조할머니 할머니가 잘 키워주신 것도 있네요. 왜냐하면 아기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식구들이 이모들이 삼촌들이 잘해줬죠. 그래도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자르셨구나.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치대고 부비고. 그런 걸 못해봤어요. 이런 게. 더욱이 아버지는 얼굴도 못 보셨고. 지금도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예 모르시는구나.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20살이 되셨을 때 어머니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방송국을 들어갔어요. 69년도에 제가 가수로 해보겠다고 판내가지고 뭐 방송국에 가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엄마가 같이 살자. 이래갖고 그때 당시에 38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갖고 엄마 41살에 저 20살에 처음으로 냄비 사고 숟갈 사고 이불 사갖고 처음으로 필동에서 전세를 얻어갖고 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엄마랑 분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단둘이? 그렇죠. 엄마하고 단둘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나도 엄마 하기는 좀 어색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분씩은 받고 이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해만 지면 뉘엿 지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걸레 빠는 시늉을 하고 이러고 울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할머니가 보면 기집애가 재수 없이 쭉쭉 짜면 집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울지를 못하니까 걸레 빠는 핑계로 맨날 이러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자려고 하면 베개는 먹으리에 엄마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자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때가 가장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도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안 키운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돈을 벌어야 또 이 식구들이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어릴 땐 몰랐다 쳐도 청소년기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오신 거잖아요. 와갖고 이제 한 3개월은 엄마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냄비밥에다 밥 집어넣어서 해주고.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네요. 네. 그리고 엄마는 뭐랬냐면 이것도요. 얘 어이 먹어. 이렇게 쓰담쓰담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이거 어이 쳐먹어. 왜냐하면 이 쳐먹으라는 얘기는 뜨끈뜨끈할 때 빨리 먹지. 빨리 먹어라. 대접받을 때. 식은 다음에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쳐먹으라 할 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어머니가 지금 41살부터 아프셨다고. 그때부터 이제 3개월 제가 살고 나니까 이제 막 하율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하율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 어린 나이죠. 그땐 아직. 그래갖고 보니까 막 나갔다 들어오면 요강에 하나고 엄마가 없어. 우리 엄마 막 뛰어내러 가. 우리 엄마 못 봤어요. 막 그 동네 아줌마한테 물으면 아까 저기 중부시장 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내가 그걸로 막 뛰면은 벽에 기대서 얼굴이 하얘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난리가 났죠. 어떡해.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제가 20살 때 엄마를 틀쳐왔고 왕십일을 막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선생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뭐 검진하고 그러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런데 옛날에 그 무슨 방직업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병원이 있었어요. 암 전문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열만 시키고 그걸로 모시고 가면 자궁암이다.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고 방사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야간업소를 했어요. 이제 노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간업소에 일을 하면 거기 가서 그 사장님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엄마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저 좀 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우리 집을 와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나를 막 엄마 수술비만큼 가불을 해 줘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엄마 수술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암 그거 치료 방사선을 몇 년을 받으니까 38kg로 내려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갖고 그 이후부터 수술을 13번 하셨어요. 아우 진짜 어머니께서도 가장으로서 정말 돈 벌라고 몸도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20살의 엄마가 나를 시집 안에 시집을 가서 나를 낳고 정말 한두 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청춘도 없고 남편의 사랑도 모르고 그다음에 말을 이쁘게 할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서 베풀 줄도 몰랐어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객지에서 혼자 떨어져서 고생하시니까 자기 몸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큰 병에 걸리신 거고. 자기 몸에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뭘 깡통에 있는 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푹 퍼먹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소다예요. 그거를 자기가 속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걸 한 숟가락씩 퍼먹고 이제 한참 후에 노르몰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숟가락으로 퍼줬었어요. 아유 일종의 약인데. 그리고 막 해충약 이런 거로 막 휘발유를 잡수고 이렇게 컵에다 따라서. 맞아 옛날에 없으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미련한 짓을 했어요. 간장 먹고. 나는 저렇게 먹고 사람 먹은가 보다 이랬잖아 어렸을 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도 먹였거든요. 이제 애가 설사한다 그러면 연시감들이 돼주고 병원이 없어요. 일종의 민간요품. 예예예. 아유 그 시절에 몸 관리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안되네요.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셔서 날 만난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정말 고생하셨지만 사실 자제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몰랐죠. 그런데 원래는 상처가 크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 위에서 막 병원비 벌러 다니시고 그 모습이 정말.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런 적이 없고 그래도 두 모녀가 좀 애틋하게 한 집에 살면. 그럴 때 어머니가 그럴 때 약간 좀씩 서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섭섭해. 요즘 아이들 너무 표현을 잘하잖아요. 부모한테. 날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말을 감히 꺼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렇고 엄마는 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왜 엄마가 가끔은 뭘 해주냐면 빵 같은 걸 찌거나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빵 있죠. 이렇게 가마솥에다 대나물로 토쿠리 넣고 이렇게 해서 쭉 갈라서 거기다 팥 하나 둔 게 있어요. 그럼 엄마가 그게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나한테 이래. 화를 내면서 안 와 이래. 이래 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어이 쳐먹어. 어이 쳐먹어. 따뜻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떻게 들으면 아주 정겨운 얘기예요. 사실 사람에 따라 성향도 좀 다르고. 그러면 나는 돌아서서 엄마 얼른 쳐먹어 했으니까 한 세 번에 이렇게 하고. 배현정 씨 어머니하고. 저희 손녀 우리 딸 큰딸. 아 큰딸. 쟤를 키웠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쟤를 몰라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를 안 키웠기 때문에 우리 저 큰 딸을 자기 딸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손녀를. 그게 지금 49살 됐거든요. 이거요 이 사진이 정말 우리 엄마하고 가장 친하다는 표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가장 표현 많이 한 사진이고. 내가 그것도 내가 어깨를 올려놨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어깨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은 50년이 돼도 안 바뀌더라. 네 그리고 뭔가가 엄마의 DNA도 제가 있나 봐요. 왜요. 저도 큰 딸한테요. 품질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좀 엄마한테 부족함을 딸한테 해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가 조금만 다이가 먹고 커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요. 오글거려도 카톡에다가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끌어안고 제가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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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